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부처님의 지혜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일 뿐이고 저는 그걸 어떻게든 법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처님이 어떤 분일까 좀 궁금하면 저는 이 책을 자주 소개합니다 고타마 부타의 생애라는 책인데 오래돼서 절판이 됐어요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알고 알아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나잖아요 정작 우리가 부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떤 고민을 해서 왜 출가했을까 그리고 출가해서 어떤 길을 걸었고 뭘 깨달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나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길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 부처님이 발견한 길이 어떤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한테 전해주는 전법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80평생을 살면은 그 안에 늘 대중이 뭐 수백 명 뭐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그런 갈등들 또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도하고 공부의 길로 잘 갈 수 있게 안내했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나 이런 걸 만나는데 그 만날 때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부모로부터 또 누가 하는 거 보고 익힌 거 또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업이 개선되지 않아요 업이 가벼워지지 않고 더 업이 커지는 길을 많이 가죠 그런데 그럴 때 부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한 번 나고 이럴 때 부처님이 이렇게 하더라 이런 생각이 나야 우리가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것이고 부처님의 이제 닮아가는 거죠 부처님이 대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게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가능하면 어디서 할 때 늘 이 책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중기도를 거의 모든 사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중이 유래를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장 보살님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죠 어머니 삶을 돌아보니까 아 참 무거운 업을 탐진치라 하잖아요 욕심이 망 욕심을 많이 내고 또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리석다는 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거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를 보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윤회한다고 하듯이 욕심이 많으면 욕심대로 안 되는 괴로움을 겪거든요 그게 이제 육도윤회로 보면 아기의 길로 가게 되고 또 이제 안 되니까 자꾸 성화를 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 업을 그대로 가면 이제 아수라 그래서 그 업이 많은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 평화로운 걸 참지 못해요 평화로운 걸 고요하고 평화로운 걸 너무 괴로워해 오히려 어떻게든 시비를 해가지고 싸움을 한 번 해야 속이 시원한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너무 어리석게 되면 이제 죽생의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금생에 어떻게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가가 이제 다음 생과 그 습 그대로 연결이 되면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를 어떻게든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이제 효심에서 시작된 게 지장보살에 그분이 지장보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날 백중이 공부한 분들이 이제 석 달간 공부 열심히 해서 회양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날인 거죠 좋은 날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영가님 어머니 이름으로 공양을 올려서 복을 짓게 어머니 이름으로 복을 짓도록 공덕을 짓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마음이 이제 과거로 가는 습관이 있고 또는 미래로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념척영에 보면 이제 수행방법을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우리가 그 근심과 탄식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수행방법이 대념척영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뭘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또 이제 그걸 불안해 불안해하면 근심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 과거로 가면은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게 깊어지면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심리치료하는 그 쪽 이제 분야에 보면 대부분 심리장애가 불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불안장애가 그 다음이 우울장애가 가장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강경에서도 이제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런 말을 하죠 근강경에도 그런 나도 모르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깊이 빠지지 않는가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가 누구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누구나 그것을 내가 왜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안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면은 우리는 그 속에 푹 빠지게 되고 더 깊이 깊이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나올지 몰라 그 습관이 수백 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마음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아 이 마음은 나를 내가 그걸 고집하고 집착하는 순간에 그걸 놓지 않으면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이것이 잡으면 이걸 집착하면 괴로움 속으로 확 끌려간다는 것을 미리 알으라는 거예요 물기 전에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고 정신 차리는 거죠 그것이 번뇌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끌고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거를 꽉 물지 않는다는 건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예를 드는 게 소뚜껑 뜨거운 소뚜껑 이야기를 하세요 이 소뚜껑이 뜨거운 줄 알면 잡으라 하면 애기도 안 잡아요 그게 뜨겁다는 걸 알면 그런데 모르면 우리가 콱 잡아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번뇌라는 것은 말하자면 뜨거운 소뚜껑과 같다 그래서 그런 번뇌가 나타날 때 이것이 번뇌이구나 말하자면 소뚜껑이 지금 뜨겁구나라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당연히 뜨거우면 안 잡게 되고 뭐 더러우면 안 잡게 되고 이것이 고통으로 가는 문이라면 당연히 안 열게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얼른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정체를 이것이 괴로움으로 나를 끌고 가는 번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 이제 대념처경에는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했는데 이걸 또렷하게 놓치지 말고 아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번뇌 속으로 끌려가지 않게 된다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방법인데 모든 대상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순간 항상 그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잡는 순간에 우리는 빨려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언젠가 자리 잡은 적이 있어요 언젠가 자리 잡은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가를 이렇게 모시잖아요 백중 때 그 지장부 삶이 이제 딸이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어머니는 이미 이제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한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그분에 대한 아까 지장부 삶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그분이 걱정되고 그분이 어디로 갔을까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한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이런 마음을 잘 정리하는 기간이 백중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을 풀고 싶으면 그것이 이렇게 사라지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 속에서 그리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도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니를 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인연이 다 돼서 이생을 떠나기 전에 부처님이 어머니가 본문을 못 들으셨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본문을 해야 된다 당신이 깨달은 것을 어머니에게 가서 본문을 해드려야 된다 천상에 올라가서 어머니에게 본문을 하고 내려오십니다 이게 이런 게 이제 유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백중 때 영가를 모시고 청해서 그분에게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을 대신해서 경을 읽어드리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직접 가서 하셨지만 우리는 직접 가서 못하니까 부처님의 경을 이렇게 모셔서 부처님이 천상에 가서 했듯이 이렇게 연부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어머니가 연부를 부처님 본문 듣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형식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인연을 잘 모셔서 나한테 남은 마음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분에게 이제 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과거 인연이 있나요? 먼저 가신 분들 있죠 그분을 이제 요 앞에 딱 이제 모시는 거죠 부처님이 어머니를 만나듯이 우리도 과거의 인연을 앞에다가 현전직은 바로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과 그분과의 만남에서 있었던 그때 경험했던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반야심경대로 하면 오온을 그때 경험한 오온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초대해서 다시 보는 거라 그러면 내가 남은 거는 엄마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몇 생을 갑니다 몇 생을 그런데 막상 그 마음을 그때 그 마음을 다시 보면 섭섭함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마음들이 있었어요 섭섭함은 어디서 와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에게 원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이 떠나갔으니까 내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모셔서 그분에게 그 마음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못했던 말,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나 너무 섭섭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마디가 그 업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 한 마디가 그러면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미안하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해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정말로 너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느끼는지 내가 충분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나의 진심은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그런 마음이죠 어머니 마음이 그런데 내가 억울해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어머니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장면 안에서 우리가 딱 저장된 그 장면 안에서 억울함만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마음을 그때 경험했던 마음을 보니까 억울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래는 마음이 컸구나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엄마에게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뭐에서 벗어나요? 어머니에 대한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래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 반야바라밀이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깨어있어 그때 조견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 행식이죠 내나 그때 그때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서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경험하죠? 몸으로 마음으로 오온을 경험해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갈망이나 어떤 기억들 또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걸 실제로는 다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로 자꾸 우리가 편중되는 거예요 편중돼 그래서 그것만 보고 나머지를 못 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거를 다시 보니까 섭섭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이런 고집하는 생각이 있었구나 이거를 보게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중도관이라고 하고 균형 있는 견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마음이 한쪽으로 너무 고집하고 집착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도일체 고액은 그거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반야심경의 어떤 우리가 벗내에서 벗어나는 딱 한 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중 때 해야 될 것은 이 49일 기간 안에 우리의 과거 인연을 잘 회상해서 그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새끼줄의 법문 있죠 뱀이라고 보고 막 놀래가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심에 꽉 차 있었는데 그 마음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났죠 그런데 다시 그 장면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새끼줄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 본 거지 뱀이라고 보았을 때는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다시는 이제 그런 비슷한 것만 봐도 공포가 살아오고 하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새끼줄인 거라 그 순간에 새끼줄이라는 걸 보는 순간에 어땠어요? 모든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겪는 불안이나 아니면 우울이나 자책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부처님 방식대로 부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때 경험한 그 순간을 다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어떻게 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보고 괴로워했던 그 괴로움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더라 제 예를 살짝 들어볼게요 저는 뭐든지 이제 좀 불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뭐 버스를 못 탈 정도로 버스를 타고 성지술래를 매달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면은 기사분이 이제 혹시 좋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기사 눈만 봐요 그리고 기사분이 선글라스를 끼면 더 불안해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차가 살짝만 움직이면 아 기사가 졸지 않았을까 또 이제 기사분이 어제 혹시 뭐 밤새 푹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맹 이런 걱정 아니라고 그 버스에서 땅에 내릴 때까지 계속 불안해 그래가지고 혹시 기사분 졸릴까 모르니까 가서 얘기도 해드려라 뭐 사탕도 하나 갖다드려 맹 그걸 한 3년 넘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를 그래서 도저히 내가 왜 자꾸 불안해지는지를 몰랐어요 이제 동방대 4년 다니면서 이제 인경수님께 상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 불안함이 불안한 마음이 언제 자리 잡았는가 금생에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불안함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불안함이 걱정이 되고 불안에 매달린다는 것은 내가 뭘 원하는가 했더니 아주 안전한 거 안전한 상태 안전한 거를 내가 많이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어디 이렇게 가거나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주변을 둘러보고 주위가 가는 거는 안전한가 안한가 그것만 먼저 봐 그래가지고 불안한 상황이면은 제가 이제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무래도 불안해하지 않는데 나 혼자만 계속 불안한 것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떠나 나가보려 이런 마음이 이제 그 자리를 잡았단 말이요 언제 자리 잡았는가 이걸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나한테 불안함만 있었는가 다시 이제 어제도 오다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를 초대하는 거지 초대해서 그때 내가 불안함이 자리 잡았을 때 그때를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누워 계시고 이제 어머니를 못 보게 하더라고 내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한 여덟 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멀리서 방안의 모습만 보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장면을 바꾸는 거죠 모든 건 마음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그 품에 안겨보고 싶었는가 봐 안전한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로 안전한 느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어제 가만히 이제 어머니 품에 한번 안겨보는 그런 느낌을 이제 해봤어요 해보니까 내가 이제 그 아 이런 게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느낌을 언제 내가 한번 느껴본 것 같아 살짝 그런데 언제 그런 느낌을 느껴봤나 했더니 정말 희미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저희는 뭐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불에 거의 앉아 보니까 그런데 언젠가 어디 갔는데 그 이불이 아주 부드럽고 포근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아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 있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기를 많이 안아 보셨죠 그때 아기가 어때요? 편안해 하던가요? 편안하고 세상 안전한 그 느낌 그것이 이제 저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이제 만나보면서 아 세상은 항상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구나 아 안전한 이런 느낌도 있네 이런 거를 조금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 느껴보고 나니까 좀 불안함이 확실히 줄더라고 확실히 줄어 그래서 불안함에 자리 잡았던 그때가 그때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아까 불안이나 과거 미래나 과거로 자주 간다고 했죠 그래서 미래로 가서 막 걱정할 때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벗어나도록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누구라 그래요? 관세현보살이라고 해요 관세현보살 보문품 읽어보셨죠? 보문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관세현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불안한 불안으로부터 구해주는 이가 관세현보살이다 이 벗어나도록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불안장애 불안으로 가는 마음을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원력으로 하시는 분이 관세현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미래로 가고 불안으로 가면 관세현보살 기도를 하시면 관세현보살에게 의지를 하면 우리가 불안에서 빨리 벗어난다는 거지 과거로 계속 가서 우리가 자꾸 후회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를 공격하고 우울하게 되고 이런 거에서 구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꾸 습관이 불안으로 미래로 가는 마음의 길이 잘 나 있는지 또 과거로 가는 길이 잘 나 있는지 자기를 보면 알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자꾸 후회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럴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는 길이 잘 나 있는가를 보면 알아 잘 보면 알아요 불안한 마음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또 후회하는 마음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산보에 의지하고 있으면 그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약해져요 실제로 그 업의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산보에 의지하고 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불안은 자꾸 미래로 가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요 적정하게 쓰면 미래로 자주 가면 우리가 뭐예요? 준비를 잘 하게 돼요 준비 뭐든지 그래서 저는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이런 식으로 또 과거로 가는 습관이 있는 분은 늘 지난 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 어때요?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단도리를 잘 하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과도하게 했을 때는 우리는 다 괴로움에 빠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첫 본문이 중도 이쪽에도 너무 과도하게 이쪽에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우리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괴로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중생의 특징은 뭐냐 중생의 특징은 집착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집착하면 또 그렇고 우울로 빠지고 미래를 집착하면 불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든 미래든 우리가 가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가기 전에 얼른 마음이 일어날 때 얼른 알아차리고 이제 그 마음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에게 주의를 돌리는 거죠 번뇌로 가는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고 번뇌로 일어나지만 깊이 안 가는 거죠 깊이 안 간다는 것은 처음에 화가 나면 화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불편함이잖아요 불편함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도 불편함이 일어나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안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잡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중생은 특징이 잡는 특징이 있고 부처님이나 이렇게 깨달은 분들은 뭘 하지 않아요? 그걸 안 잡고 뭐 해요? 그거를 관찰을 해요 관찰 아까 조견 오온 한다고 그랬죠 오온을 비추어 조견하는 것이 부처님이고 이해가 되시죠? 어떤 것이든 비춰보는 것이 그걸 비춰보면은 뭘 알 수가 있어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구나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 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상을 볼 때 무상의 지혜가 일어나고 무상의 지혜로 세상을 보면 어떤 일들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더라도 어때요? 경험하되 그것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정말로 우리가 또렷하게 알면은 그것이 일어나든 그것이 사라지든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지나요?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나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어때요? 그런 마음을 비춰보는 대상으로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또 이런 마음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만 본다면 금강경대로 하면 즉견 여래 여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맨 끝 개송이 뭐예요? 일체의 유의법을 여몽환포형 여로 여교전 그러죠 일체의 유의법이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반야심경대로 하면 오온을 얘기하고 대념체경으로 하면 신수심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일체의 유의법 모든 것을 마치 뭐와 같이 보래요? 이슬과 같이 보고 마치 또 번개불 같이 보라는 거죠 이제 그죠? 금강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화를 멀어보라는 거예요 번개친 것처럼 그 번개는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보죠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화가 나면 분명히 화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화를 어떻게 보라고? 우리가 번개 보듯이 보라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번개를 보면 번개를 분명히 봤지만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요 안 있어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치든가 말든가 우리가 어때요? 그것이 쳤지만 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주하지 않는다 주상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머물질 않아 그런 게 그런데 그거를 머물러 놓고 막 밀어내고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냥 경험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어떻게 봐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으면 응장여식하는 마땅히 이렇게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금강경의 개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은 하되 그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제 수행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되 그런 마음을 잡으면 우리가 사실은 꿈을 잡을 수 없고 번개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꿈과 같이 번개 같이 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걸린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하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마음은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는 무상의 지혜로 이거를 대하는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백중 때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마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내주지 못한 마음들이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다시 이렇게 만나서 하는 말은 우리가 꼭 과거 인연이 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관계 속에서도 참 미안합니다 우리가 참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분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 같이 해봐요 우리 과거 인연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와 상대의 업이 같이 높고 그리고 또 이제 고맙습니다 이 말을 니 또 그 서로 간의 업을 녹입니다 자 그분을 또 이렇게 모셔두고 그분한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안에 있던 그런 마음들도 이제 같이 그분과 같이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로 마음을 표현을 하고 마음을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분도 어떤 말을 해요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런 업의 무게들 업의 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자꾸 비워나가고 가벼워나가면 비우면 새로운 살이 도다 나듯이 우리가 새로운 업들을 선업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백중기간에 과거의 인연들을 통해서 어떤 정화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그런 선업으로 공덕을 짓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기도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